안녕하세요 전 그레이스에요 오늘은 제가 동물의 숲을 해볼건데요 네 그러면 뒤에 가 있을게요 야 놀랍구나 우승자에 지금 맑은 놈이야 너무 시작할래? 좋아 그럼 너 어디 보자 당신은 그래그래 하느님 이름만 빼고 다 기억하고 있으면 돼 그럼 하느님 얼른 준비할게 조금만 기다려 오래 기다렸지? 오늘도 웃으니까 말에 맡기만 해봐 여러분 오늘 낚시대회 날이에요 우와 낚시대회 날이에요 우와 낚시대회 날이에요 근데 오늘 다들 낚시대회 날 놀이고 있어 근데 오늘 어떤 그걸 해야되지? 전 솔직히 말해서 말이 들어간 소식에 잘 모르거든요 이렇게 아무거나 막 잡을까? 잡을까? 낚시대를 요즘에 잘 안 사용했더니 이게 주머니에서 맨 끝에 있었나봐요 이게 주머니에서 맨 끝에 있었나봐요 아 아 저거 물꼬이다 낚시대회 날 놀다 이제 과연 아 지나치다 어? 물꼬기 없나? 어 거기있다 아 제발 섞여 제발 섞여라 섞여라 어 잡았다 어 뭐지? 붕어를 잡았다 붕어야 붕어 흠 저번에는 농어를 농어잡기 낚시대회였는데요 요번에는 몰라요 저도 그냥 아무 물꼬기나 잡는 중 저번에 농어낚시대회였는데 제가 농어를 하나도 못 잡았었거든요 또 붕어다 붕어들 잡았다 붕어다 붕어야 흠 흠 흠 요번에는 어떤 물꼬기를 잡아야되지? 흠 야 짜영이 말했다 자 가져가야지 저 나비를 나비가 오늘 따라 많아요 여러분 흠 꼭 잡고 싶은데 오늘 과연 잡을 수 있을지 흠 이 아저씨한테 오 그래 나씨 나씨야 말이야 너무 나씨 대회에 나는 설명 좀 더 아냐 빨리 대답하면 좀 좀 설명드릴래? 안드릴래? 들릴래? 설명해줄게 드림도 많으셨으니까 저녁 6시간 되기 전까지 제일 커다란 물꼬기 잡아오는 다른 부분이야 물꼬기 잡아오면 내가 크기에 제어질 테니까 와서 말을 걸도록 해 용기 난 물꼬기 나한테 물꼬기를 잡는다 나한테 가져온다 내가 크기를 진다 만약 크기를 쟀는데 그 시장에 신기록을 세운다게 된다면 엄청 좋은 선물을 줄 거야 기록에 맞다 선물을 주는 걸 보면 나도 왜 안 걸려주냐고 그거야 내가 먹고 싶으니까 그런 거지 당연히 뭐지 그래 잘 왔어요 그럼 안녕 제가 잡긴 했는데 우선 낼까요? 못 잡는 거야 오늘 통기야 잡았어 아주 좋아 아주 좋아 벽클 제어 주자니까 일이네 이게 좀 더 큰 거 같죠 아마도 응 응 이건 붕어 녹음 바로 제어 줄게 결과는 삼 삼 삼 삼 삼 삼 오 오 오 킵 오 제가 시어링 아깝다 또 똑같은 안하고 이건 별로 보이는데 그럼 바로 재워볼게 결과는 26 아 아깝다 많이 못 이길래 너무 좋아 이걸 먼저 주고 그걸 하면 좋은데 그럼 선물 줄대요 크기가 큰 이거를 무조건 잡으면 되나봐요 좋은데 아무 물고기나 잡아도 된다는 거잖아요 여기 가꾸신 물고기가 있던데 오그러운데 그냥 넘어가고 저도 큰 거를 잡고 싶어서요 어 저기 한 마리 있긴 했는데 아이켠 해요 아까보다 확실히 큰 거 같아요 저거 저거 꼭 잡아야겠어요 저거 꼭 잡아야겠어요 저거 헉 근데 피하는건 어? 정확하다 하나 둘 어? 잡았다 못 꺼 어? 피라필을 잡았다 피라필은 예쁘니까 안될게요 헉 헉 피라필은 어 피라미 예쁘다 피라미 피라미 자랑 짜잔 귀여워 저는 제 캐릭터가 마음에 들거든요 헉 저는 확실히 저는 잡아내고 말겠어요 헉 제 눈을 내지만게 홍콩 날씨 대는 제 눈을 내셨나요? 소녀나 시작해서 날씨 대는 제 눈을 내셨나요? 날씨 대는 제 눈을 내셨나요? 탈락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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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뱃남이다 그냥 밥갈까? 많이 굴지 않을게요 그냥 걸어봤어요 저 물고기는 저 물고기는 저 물고기는 거거 날 무시하다니 나빴어 물고기는 예쁘다 물고기는 어떻게 알아봐 버거 너무 멀리다 던진 것 같은데 먹이뜸에다가 한 명 되지 않을까 하나 미꾸라지 네 잡았네요 응 다있다 우선 미꾸라지부터 드릴까요 우리 아 이쪽이 아닌데 아 이쪽이 아닌데 그럼 기다리고 저쪽은 뭐야 어딘쪽이야 아주 좋았어 네 제가 줄게 미꾸라지를 보내줄게요 응 그래서 제가 볼게 결과는 아 아 아 아 아 아 내가 받아줄게 진짜 맛있다 꼭 이마 가지 말고 계속 열심히 더럽게 봐 гл Soy 흥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왜 그럴까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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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. 안녕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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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..